자, 다음은! 응원을 위해 태어난 사대! 에너지! 에너지! 대성! 민족의 어이가! 젊음의 에너지로 좋아! 분명히 정신에 문제가 있는데 아, 쟤는 몸이 멘트를 못 알아봐 아, 좋네 손으로 좋아, 손으로 좋아 야, 시장은 좋다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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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뭐야, 뭐야 야, 박태만 있냐? 박차도 안 맞춰 박차도 안 맞춰 야, 박차도 안 맞춰 야, 이거 부른다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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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아, 이렇게 좋아! 좋아! 좋아, 좋아 oke 좋아, 좋아,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 아, 박차도 안 맞았잖아 아, 쟤 뭐야 쟤 목이 안 달아've 너로 이야! 이야! 야, 이거 다 해 야, 이거 다 해 야, 이거 다 해 야, 그거 다 해 나 진짜 어떡해! 1, 2, 2, 3!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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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80mm! ох! 20mm! 2, 2 it's... 이야! 점프! 점프! глуб bounce! 점프! 응! 너무 무서워! 에너지를! 에너지를 마주십시오! 에너지를 느껴집시오! 뮤지컬 280mm 였습니다 우리 선영 씨 어떻습니까? 정말 이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정말 박자 좀 못 맞추고 춤 좀 못 추면 어떻습니까? 저희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가르기 힘들텐데 네 저는 지축을 박차고 포효하는 한 마리의 호랑이를 보는 중 호랑이 선아 씨한테 여쭤봐야죠 선아 씨는 어떠셨어요? 조금 촐싹맞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없었는데 허리 꺾이며 팔 돌리기며 저희 고려대학교 동작 요소가 정말 많았어요 박자 못 맞추시는 건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당해봐서 몰라요 에너지를 높게 평가해 주셨어요 180cm 그 다음에 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